안녕하세요 섹스포니스트 김미영입니다 밍밍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는요 제가 섹스포으로 연주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바리톤 섹스포으로 연주한 복음성과 그리고 가유 전통 트로트 팝송 그리고 섹스포 연주곡 등으로 계속 제가 직접 연주해서 업로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섹스포 연주를 하면서 초보자들에게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급자와 공급자에게는 섹스포을 연주하면서 유용한 팁들을 제가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구독은 무료잖아요 유튜브 채널은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돈 들어갈지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그게 알림이 가요 그러면 발빠르게 저의 소식을 빨리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구독하여 주시고 또 뭐 잘분거는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의 댓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acoustique ывает 트립 82 햄 48 fucking 71